스팸 빨독 장난 아닌데 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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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연재입니다. 오늘은 짐을 싸볼 건데. 제가 사실 파워제이예요. 비키니는 보여드릴 수 없어요. 비키니는 가서 공개하는 걸로. 너무 예쁜데요? 여기는요. 영웅도에 있는 프리밀라예요. 진짜 예뻐요. 우리 여기서 이따가 수영 수영. 아, 너무 예쁘죠? 성공. 성공. 짜잔. 제가 이따가 이불 세실 수 있습니다.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인어공주 같아요, 인어공주. 이거 맞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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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나?